누나. 제가 나쁜 뜻에서 속인 건 아니고요. 죄송해요. 아 근데 이게 차린 게 많이 없기는 하네요 확실히. 그래도 제 성의 봐서. 아니 이 새끼야. 내가 거지 아니라고 그랬잖아. 아 진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.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타나가지고서는. 갑자기 이게 무슨 지랄이냐 이게. 아니 저는. 됐고. 너 만 원만 줘봐. 아 만 원만 달라고. 뭘 쳐다봐 만 원만 달라니까. 아이 새끼 만 원 갖고 쪼잔하게. 고맙다 새끼야. 이제 됐으니까 얼른 꺼져. 고맙다 새끼야. 고맙다 새끼야. 고맙다 새끼야. 고맙다 새끼야. 고맙다 새끼야. 너무 맛있다. 지금 만나요. 어떡해.